시청자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ㄴ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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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получается ㄴ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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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ㅆㄴ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요 몇일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일 와서 사연이 있다고, 제가 사연자를 모집을 했는데 사연이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무당한테 뭘 샀대요 뭐 이거 가지고 다니면은, 지니고 다니면은 좋은 일만, 일단 나쁜 일은 다 덜어내 줄 거라고 근데 거액을 주고 이제 샀는데 문제는 사실 신용카드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무당이 강요를 했대요 신용카드 있냐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좀 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카드로 해준 적이 있어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나는 내가 카드 가지고 오라고 그런 적 없어 그분들이 자기들이 카드를 갖고 와서 나 정말 하고 싶은데 좀 카드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해준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먼저 당신 안 하면은 누구 죽은 가족 중에 누구 잘못되니까 카드 갖고 와 이런 적 없어 나는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어떤 영상에서 제가 한 말이 있는데 빚내갖고 구타라 그러는 거? 무당하지 마세요 그 쪽팔리는 짓도 왜 그렇게 쪽팔리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아니 나는 있잖아 무당으로써 여기 우리 신령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중생을 구제하라고 우리 같은 제자를 냈잖아요 만중생 어려운 사람들 구제 중생 하라고 제자를 냈는데 이 무당을 하면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나도 물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찍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같으면 무당으로써 좀 쪽팔리지 않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 중생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오른 신령님들은 제자가 그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계시겠어요? 같이? 이미 진즉에 떴어 이미 진즉에 자기하고 신령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요즘에 유튜브 찍으면서 어디 가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잘 된다 저거 가지고 있으면 잘 된다 그래갖고 500만 원에 팔고 700만 원에 팔고 이런 무당들 보면은 그 무당들은 법당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자기들 따라는 기도를 하겠지 그럼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냐면 거기는 이미 올바르신 신령님들은 다 저 허공 중천에 다 떠 계시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야 귀신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러니까 점집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들까? 너무 자기가 힘든 건 알겠어요 힘든 상황에서 간 건 알겠는데 조금 살이 판단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신의 세계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있잖아요 점사보러 왔으면 점사를 보면 굳이나 우리가 치성이나 아니면 뭔가 부적이나 기도 이런 거 아니면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해요 본인한테 안 좋은 게 있으면 근데 있잖아 돈이 돈이 자기한테 돈이 없으면 그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 나쁘다 할 거 다 한 개도 없어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 또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좀 현명해지자고요 자기가 바른 길로 가지를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자꾸 메꿔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는 거고 사기도 쳐야 되는 거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지 이 신에서 도와주시는데 내 신령님 믿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그렇게 후달려 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카드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카드 갖고 먹고 살면 좋냐? 아휴 진짜